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성무도 그러한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고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가장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답은 간단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우리 다 고백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렇죠 주님의 고백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과 또 베드로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국을 했느냐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우리 성경말씀 한번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레이오완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을 외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세레이오완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네네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 빌립보 가이사리아 빌립보 가이사리아 이거는 이제 딱 우리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장소를 또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럼 빌립보 가이사리아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족을 못 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제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를 밀착하면서 따라다녔던 특별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신 물어본 거예요 자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그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깔끔하다 아 깔끔하다 뭔가 다르죠 네 뭔가 달라요 수제자 베드로가 네 네 자 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방금 전에 우리 읽었죠 어디라 그랬어요 빌리포 빌리포 가이사리아 네 빌리포 가이사리아 네 자 우리는 먼저 그 장소를 먼저 보고 오 좋습니다 보고 어떠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지를 장소를 보면서 장소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네 한번 보시죠 기념결이 있을 것 같아요 고백했던 빌리포 가이사리아 오오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요 지금 자 보세요 네 바니아스 바니아.. 어휴 금방 읽었는데 바니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에요 자 보세요 저기 석회석인데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네 네 동굴도 있고 옆으로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 동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네 네 가깝게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네 그래서 하데스는 지우개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네 네 동굴 왼쪽에는 로마 황제 아우스투스의 신전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오른쪽 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폐인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네 보이죠 네 저게 이제 판신상을 놓았던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기가 신전이구나 판신전터 침대신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저보세요 그 옆에는 또 제우스 신전 이야 뭐 신들이 다 있네 저기 그리고 제우스 신전 또 바로 앞에는 또 염소 신전 어머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또 가면은 네메스 신전 요거는 뭐 율법의 신 그 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오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부당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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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빌리포 가이산 와 완전 온통 신전 위의 터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바로 바로 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되게 신기해 솟아 올라 나와요 신기해라 헬몬산에 눈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빌리포 가이산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 대박 그리고 솟아나오는 물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큰 폭포를 이루어요 우와 이게 바니아스 폭포야 어머 세상에 네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른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렇게 저렇게 또 다른 폭포야 샤할폭포에요 엄청난데요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나요 네 저렇게 많은 물을 보면 성지순례객이 깜짝 놀라 그러게요 이스라엘 우와 그만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많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너무 신기하다 그 시점 샘물을 솟아나오는 시점이 어디다 요단강 시작 가이산의 시작이고 빌리포 가이산의 시작이고 빌리포 가이산의 시작 빌리포 가이산의 시작 그렇구나 저런 곳이었구나 네 그런 곳이고 덧붙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억하실 나라 모르겠네 헤롯대왕이 죽고 아들들이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린 거에요 예예예 저 지역을 헤롯 빌리포 가이산의 다스린 거고 바로 옆에는 갈릴리 갈릴리 지역 안티파스 네 경계선 바로 있는 헤롯의 통치 지역의 수도였어요 아 지금 빌리포 가이산가 오늘만은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 이렇게 많이 받죠 네 물 많이 받으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요단강은 나일강처럼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다는 곳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 근원지 네 생명의 근원 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네 그 근원지와 같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다 하나씩 살펴봐요 이제 화면으로 봤으니까 네 동굴 무슨 동굴이었어요? 이방신들 하데스문 네 지옥의 문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고백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그러니까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고백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서 눈으로 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방신전 이방신전 이방신전이 막 우글우글한데서 그런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화면을 통해서 아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아 저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적인 환경이야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우리 정규 씨나 선정 씨 정우 씨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우 진짜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쵸 저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아 진짜 솔직히 저는 이 말씀에 물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 정답을 딱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거 알고 있는데 배경이 배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니 왜 보지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일 정도로 다가왔다면 지금은 일이 아니라 한 백 더 드라마틱하게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진짜 이 고백이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저 빌리포 가이사라는 거의 확실한 장소예요 누구나 뭐 이렇게 일을 다하는 그런 학자들 없으면 정확한 장소에서 아 베드로의 고백 정확한 곳을 우리가 이제 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했잖아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고백을 못하는 상황이야 네 교회에 못 나가는 상황이야 네 맞아요 근데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도저히 내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했다 내가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백을 했어 누가 한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아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야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빌리포 가이사랑 그곳을 지금 갔다 온 거예요